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김성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난치성 갑상선 암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김소영 교수님께서 갑상선의 기초부터 갑상선이 무엇이고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혹시 암이 걸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예우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그러니까 치료하기 힘든 갑상선 암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암 치료 잘 됩니다. 아주 잘 되죠. 보통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은 진행된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에서 보면 진행된 갑상선 암은 그냥 치료하기 전에 수술 받기 전에 이미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음식물 삼키기가 힘든다든지 목에 종개가 만져진다든지 목이 불룩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냥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암에서 혹만 달랑 떼내가지고 나중에 재발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갑상선 암 남아있는 세포들이 더 진행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거는 인명은 제천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주 나쁜 놈 그러니까 나쁜 갑상선 암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에 치료하기 힘든 난치성 갑상선 암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2014년도 벌써 6년 전입니다. 소위 저희끼리 얘기하는 갑상선 암 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뭐 갑상선 암 치료도 할 필요도 없고 진단도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쓸데없는 치료해가지고 그냥 환자분들 뭐 저기 부작용만 더 많이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거기에 근원이 되는 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갑상선 암은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과가 좋은 유도암만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갑상선 암이 유도암인데 증가하는 숫자들은 전부 다 유도암만 증가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경과도 좋고 뭐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상선 치료 열심히 하는 외과의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 종량내과 선생님들이 다 과잉치료라고 욕을 먹는 시절이 있었죠. 2014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문제가 있었냐면은 2014년도 1분기 때 보통 1분기마다 2013년도 그 전에 보면은 1분기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 수술이 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6천 건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 건의 수술이 줄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준 것만큼 나중에는 더 진행돼가지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한 경우가 생기게 됐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만의 일이었었던가 알고 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유두 갑상선 암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옛날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암이 증가를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게 아 일찍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게 일찍 발견이 되니까 그리고 없는 그냥 갑상선 암 억지로 초음파를 해가지고 발견을 잘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과잉진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한 4센치 이상의 암 종류들도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진행된 갑상선 암도 같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그 싹부터 다 잘라가지고 없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진행된 갑상선 암이 없고 그리고 갑상선 암이 더 이상 증가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앞에 막 수술을 다 해놨어요. 그럼 뒤에 없어야죠. 없었는데 근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첫 번째로는 물론 저희가 진단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사회 환경도 달라지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저희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진행된 갑상선 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암을 진단이 됐으면 빨리 치료를 하면 진행된 갑상선 암도 없고 난치성 갑상선 암도 없을 텐데 문제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상선 암을 수술을 안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켜보자 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과연 하고 있느냐. 많이 신문에서는 보긴 봤을 겁니다. 일본은 수술도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 수술하고 있냐. 사실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2002년도에 일본의 어떠한 병원에서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 해가지고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그 100% 중에서 90%는 수술을 하고 10%만 남았는데 앞엔 얘기, 뒤엔 얘기 다 빼고 일본은 수술 안 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죠. 그때 2014년도에.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은 더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갑상선 암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갑상선 암 중에서 천천히 거북이 암이라고 얘기하지만 간혹 가다가 토끼 암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는 치료 자체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경과관찰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를 안 하고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사례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국은 처음에 일단 가정의학과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증상이 없으면은 초음파도 안 봐요. 거기서는 초음파도 안 보고 그리고 모든 의료가 사회주의죠. 그래서 초음파도 안 보고 있는데 증상이 생겨가지고 목소리 변한다든지 목에 혹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를 하고 난 뒤에 전문가 선생님께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2, 3개월 기다립니다. 그래서 2, 3개월 있다가 전문가 분께 가면은 그분이 이제 다시 수술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수술 잡으면 보통 8개월 내지 1년 있다가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미 벌써 목소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식물을 못 삼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년 동안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고작 83%에 불과하고 5년 동안에는 74.2% 이게 그냥 단순히 퍼센트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5년 생존율 99%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다 살지요. 그리고 74%는 어떤 경우냐. 유방암 중에서도 진행된 유방암. 아니면 저기 그 위암 중에서도 3기 이상. 1대 74%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연된 진단에서는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증상이 생기면은 수술을 하고 뭐 나중에 진단을 하자. 그러면은 위안보다 더 나쁜 암이 갑상선암이 될 수 있다라는 요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도 사실은 병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 권 읽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나중에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데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식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안 듣고 그냥 책들 본다든지 인터넷의 얇은 지식만 봐가지고 본인이 다 병을 고치려고 하죠. 그러다가 병이 커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없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MD인더슨에서 2017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는 얘기가 갑상선암 수술에도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되는데 굳이 지켜볼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다. 근데 암 진단받고 나면은 괜히 저희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6개월 뒤에 검사해도 되나? 3개월 뒤에 검사해도 되나? 1년 뒤에 검사해도 되나? 아니면은 수술 언제까지 미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마 증상이지 않을까? 그런 불편한 거를 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의 제가 특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수영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 다 유도암, 여포암 이런 분화가 좋은 암들입니다.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수질암, 그리고 저분암, 미분암으로 갈수록 아주 치료가 잘 안되고 예우도 안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존율도 유도암인 경우에는 95에서 98% 근데 뭐 앞에 영국의 경우는 아주 예외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98% 요즘 같은 경우엔 거의 99% 이상입니다. 근데 미분암은 1년 미만입니다. 생존율 자체가 10년 생존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균 저희가 생존하신다는 분들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3개월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5, 6개월 사신다고 얘기를 하고 1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치료는 안에 동그란 까만색에 보면은 저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입니다. 수술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갑상선이 있을까 싶을 때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호르몬 억제협법, TSH라는 머리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줄여가지고 재발을 막는 이것이 전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방법에서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치료가 힘든 암적 치료는 외부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갑상선암이 재발 안 하고 그냥 잘 낫고 그리고 암으로 죽지도 않고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니까 30년 동안에 재발할 가능성은 30%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본 거는 15년 동안에 8% 정도 이렇게 재발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년 사망률도 그냥 아예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8%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을 잘하는 부분은 어디냐 보통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이 있던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커지면서 그렇게 재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재발이 보통 대부분 80%를 이루고 그중에서도 목에 있는 임파선 여기서 임파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뭐 암이 임파선으로 많이 전이가 되지 그러는데 우리 몸에 임파선이라는 거는 한 5천 개 정도쯤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에는 보통 200개 정도 있고 그리고 목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쯤 있고 저희가 주로 수술하는 양쪽 경동맥 사이로는 한 20개 정도쯤 임파선이 있는데 임파선이 하는 역할은 그냥 암이 임파선이 만약 없다. 그러면 암이 핏줄을 타고 암세포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폐에도 전이가 되고 머리에도 전이가 되고 다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를 임파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평소 때는 저희가 피곤하면 거기서 임파선이 붓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암에서 하는 역할은 암이 딴 데로 안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임파선으로 이렇게 전이를 많이 합니다. 보통 4, 50% 정도쯤 전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문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막다가 막다가 안 되면 옆으로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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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가슴까지 그 폐까지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임파선들에 퍼져 있는 거를 모르고 이제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고 나왔을 때 재발을 한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 림프절이 74% 정도쯤 재발을 하고 그리고 갑상선 부위라는 거는 갑상선 암이 피막을 뚫고 나왔을 때 암 자체가 이렇게 갑상선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암이 이렇게 뚫고 나와 버려가지고 주변으로 목근육이나 이런 데 침범을 했을 때 거기에 암세포가 남았을 때 나중에 거기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목근육 쪽으로도 재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암들 뭐 위암 뭐 유방암 아니면은 대장암 이런 암들에서는 재발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아 이제 재발하면 이제 어떡하냐 뭐 항암치료하다가 저희가 죽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갑상선 암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소재발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너무 아주 위험한 부위에 있다든지 큰 혈관 옆에 있다든지 수술을 하는 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다 침범했는데 기도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7번, 8번 수술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소재발은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원격재발인 경우에는 폐에 있거나 주로 폐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뼈나 뇌로 가는 경우는 극소수인데 폐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원격재발인 경우에는 방사선 요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방사선 요도 치료를 하고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진행된 갑상선 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저쪽은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데 과거 같으면은 방사선 치료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였었는데 요즘은 그 부위에 맞게 양을 조절해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저게 이제 토모세라피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방사선 치료에서 토모세라피 토모세라피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다 꿈의 치료제라고 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또 중성자 치료, 양성자 치료가 있습니다. 저거보다 더 정밀하게 치료를 하는 걸 겁니다. 그것도 이제 꿈의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모든 만능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도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1cm까지는 할 수 있는데 1cm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1cm까지 경과관찰을 해도 되는 이유는 그렇게 재발된 것들이 다른 데로 퍼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커지고 말지 그거 자체가 다른 데로 폐로 전이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과관찰을 하다가 1cm 정도가 됐을 때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1cm보다 작았을 때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되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사선 치료는 오른쪽의 사진처럼 저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격전이의 갑상선암의 치료는 주로 방사선 요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방사선 요도 치료는 과거에는 이제 무작정 뭐 그냥 한 번도 하고 열 번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뭐 처음에 할 때 200 정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다섯 번만 해도 1000mg가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막 여기 침샘 염도 너무 많이 심해지고 침은 잘 안 나오고 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방사선 요도 치료를 많이 했을 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나 아니면은 한 600mg 정도를 하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사선 요도 치료에서 그 사이로글로블린 암 수치가 높다든지 젊은 환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도 치료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요렇게 점들이 보입니다. 목에 요렇게 점들이 보이는 저렇게 협착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저런 것들이 잘 된다라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 요도 협착이 되지 않는 경우도 20에서 25%가 되고 저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 퍼센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째 정도 준비되면 방사선 요도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학요법 치료가 있습니다. 아드리아마이신,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저 약은 뭐냐면은 유방암에서 주로 쓰이는 치료제입니다. 빨간약이라고 하는 머리 다 빠지는 약 그리고 파크리탁셀이라는 약은 아주 항암제에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그 약들은 처음부터 원격전입 갑상선암의 치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률이 낮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요법은 화학치료 요법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포가 훨씬 더 암세포보다는 튼튼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 세포가 안 죽을 때까지 독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죽고 일반 세포는 살아남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항암요법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 넥사바라는 약 그리고 렘비바라는 약은 분화갑상선암에서 주로 쓰이고 카프렐사라는 약은 수질암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데 뭐냐면은 암세포들이 커지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세포랑 다르게 암세포에서는 변이가 작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모양이 되는 거죠. 암세포들은. 근데 그 변이를 일으키는 암 원인 물질만 이렇게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들이 표적치료라고 하는 2세대 항암요법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또 나왔을 때 꿈의 치료제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상세포랑 아주 똑똑한 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세포가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저기 항생제나 이런 거 썼을 때 항생제가 안 듣는다.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 가진 것처럼 항암제 저항성이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얘네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넥사바인 경우에는 주로 8개월 정도쯤 쓰면은 저항성이 생기고 렌비마인 경우에는 보통 33개월 정도쯤 쓰면은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정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넥사바라는 약은 2014년 11월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분화갑상선암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카프렐사라는 약은 수질암 치료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화갑상선암,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아닌 수질암 치료제에서는 카프렐사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100명이 안 될 정도고 왜냐하면 수질암 자체도 별로 없고 수질암에서 카프렐사를 쓸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 저를 안 보러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비마라는 약이 이제 나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했는데 그 전에 2014년도부터 넥사바를 쓰시던 분들이 렌비마를 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약값이 되게 비싸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 4만 원이 넘는 약이라서 하루에 두 알을 먹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240만 원 가까이 드는 아주 불편한 현실입니다. 근데 치료 효과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항암 표적 치료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암이 안 자라고 있는 게 넥사바에서는 6개월 정도 동안 암이 안 자라고 효과가 있고 그리고 렌비마에서는 한 18개월 정도쯤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놓고 암 크기가 줄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치료는 저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치료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표적 치료 그냥 받았었던 분입니다. 79세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여기 기도를 침범해가지고 피부 바깥까지 나왔습니다. 치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줄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셨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이 되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제가 벌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의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라 그러면은 아주 꿈의 치료제죠.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암세포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에도 작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손발이 저려가지고 뭔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손끝에 막 습진처럼 뭐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약을 3개월마다 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매번 내원을 해야 되는 부작용은 있죠. 근데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병진행을 다시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놓고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피부 쪽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표적 치료를 주저하는 의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과연 이게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나중에는 돌아가실 분이신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처음에 그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지어줄 것인가 라고 해서 표적 치료를 주저하시는 분들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로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폐로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폐로전이 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폐로전이 된 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봤더니 5년 동안 폐로전이 돼도 98%가 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도 93%가 살고 20년 동안 지나니까 80%까지가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암이 폐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빠르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대장암, 위암 이런 것들이 폐로전이 되면 6개월 살기가 힘든데 갑상선암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안 해도 오래 사는데 굳이 이걸 치료해가지고 손 다 아프고 설사도 나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 어깨에도 있고 종격동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바깥으로 나오는 증상은. 그러니까 암이랑 그냥 같이 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과연 표적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비싼 돈 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힘든데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환자분들이 주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표적치료 이후에 16개월 이상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살 것 같으시면은 이게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저런 부작용에 대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키트루다 옵티모 이것이 이제 면역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언제나 무슨 항암제가 나오면은 야 꿈의 치료제다. 이게 이제 뭐 정복되는 거는 시간 문제 얘기를 했는데 면역항암제, 명암항암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많죠.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백혈구 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포들의 활성화를 올려가지고 면역억제물질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역 그 기능을 개선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대신 암세포랑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독약을 쳐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암세포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것만 하든지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몸에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저기 병사들을 잘 키워가지고 암세포랑 싸우게 만들자 해가지고 했는데 면역치료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 가장 큰 부작용이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키트루다 저거를 만약에 보험 없이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보통 약제비만 그렇게 듭니다. 비용 문제가 있는데 비용 문제를 이제 둘째 치고라도 저희가 아시는 저기 자가 면역질환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아니면은 루프스병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실은 면역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면역이 너무나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관절이나 이런 곳에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관절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역을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질환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최장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눈에 뭐 농내장이 생긴다든지 막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약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항암제를 항암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갑상선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도 안 났고 그리고 비용 문제로 사용을 하기도 힘들고 아예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국가에서 그냥 아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기 갑상선암에서는 사용조차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적치료제랑 면역항암제랑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요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갑상선암 치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암치료의 발전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게 그 가장 앞서 나가는 게 폐암에서 주로 그런데 폐암 치료를 뭐 거의 갑상선암 치료랑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갑상선암에서 수술은 벌써 100년이 지난 수술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 폐암에서는 그렇지만 갑상선암에서는 수술만 더 앞당겨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1970년도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항암 치료가 되고 그리고 1990년도에 항암 복합요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종이나 이런 거 찢을 때 물에 넣고 찢으면 잘 찢어지죠. 그런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표적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표적치료만 하니까 표적치료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항암 치료랑 병력요법을 해볼까? 뭐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그래서 다음 표적치료제는 뭐 표적을 옛날에는 한 군데만 잡았는데 여러 군데 표적을 잡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면역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거는 모든 게 복합적인 치료가 될 겁니다. 방사선 치료에 항암 치료에 면역치료에 표적치료에 그리고 복합 표적치료까지 다 한꺼번에 되는 치료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격전이 암의 치료는 결국은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방사선요우드 치료가 원칙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항암요법을 할 수가 있고 표적치료제를 쓸 수가 있고 면역항암제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지만 현재 쓸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복합 면역치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된 갑상선암의 치료는 방사선요우드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로글로블린 수치가 높거나 젊은 사람일 때 그리고 요우드 섭취가 잘 되는 그런 경우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소치료에서는 수술적 치료나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요법은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표적치료나 면역치료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같이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표적치료제는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넥사바나 렘비마 이런 치료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치료제는 아직 승인되지는 않고 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난치성 갑상선암인 미분암 1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20%도 안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료를 해도 5,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미분암 치료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목이 많이 왼쪽에서 많이 부으셨는데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정상인 모습 가까이 되는 이런 치료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항암제는 파크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쓰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토모세라피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사선 종량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협동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핵의학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패시티 검사를 이제 중간에 이 적절한 시기에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치료제를 더 써야 되는 것을 시기를 적절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화상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상관리라든지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과 함께 이게 왜냐하면은 말기암환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뭐 심지어 아주 나쁜 얘기를 듣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뭐 치료 하나하나 똑같이 사시는데 굳이 치료할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서 생마감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정신적 지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방사선용량학과, 핵의학과, 피부과, 정신의학과 그리고 종량내과 선생님들과 함께 미분암 치료를 정복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가암 통계자료를 보면 미분암이 68명밖에 안 됩니다. 3만 명 중에 그러니까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미분암 갑상선암 치료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는 사실은 예방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작을 때 치료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할 텐데 작을 때 치료를 잘 해가지고 부작용도 전혀 없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조기 치료하면 이런 일들이 안 생깁니다. 옆으로 전이가 있다든지 양쪽 다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면 재발도 적어지고 생존율도 증가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기 발견하면 이건 제 모습인데 흉터 없는 구강내시경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암 치료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선택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정책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의사가 왜 살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암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암치료는 암치료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문제인데 당신을 죽인다라고 저렇게 하고 나면 설깃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 수술 많이 하고 치료 많이 해가지고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한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행된 갑상선암은 증상 후에 내원하시는 거고 시술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시술 후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생기는 거고 저거는 이제 먹구름 있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으로 계속 아주 나쁜 길을 가야 되는 거고요. 완치 갑상선암은 조기 진단, 올바른 수술, 수술 치료, 그리고 예방 이런 것들로 완치 갑상선암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교수님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아주 험난한 길을 올라가고 있어야 되죠. 언제 정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난치성 갑상선암을 정복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